자 우리 전국의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. 또 우리 수능 열렬 N수생 여러분들 이번 3월 학평을 정말 잘 활용하셔서 우리 1년간의 수능 준비를 정말 알뜰하게 잘 챙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. 아무래도 이제 고3 수험생 같은 경우는 수능을 준비한다는 상황에서 첫 모의고사기 때문에 아마 시험 전에도 많이 떨렸을 테고요. 그리고 또 시험을 치르고 나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을 경우에 좀 많이 의기소침하고 또 실망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전혀 여러분들 전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. 지금 시작인 겁니다. 뭐 보통 주변에서 3월 점수가 수능까지 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휘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학습해 나가는 상황에 경각심을 위해서 자극을 주기 위한 애정의 애정어린 그런 멘트고요. 실제로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1차 목표는 6평이 돼야 됩니다. 쌤은 1년간에 보통 369 36과 하면서 3월 6월 9월에 이런 모의고사를 좀 중요시들 많이 하시는데 쌤은요 369가 아니고 6, 9, 10이라고 얘기합니다. 이 10월 학평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 상황에서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.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용물을 보기 위해서 집을 나선 겁니다. 그런데 집을 나섰는데 아 끼니를 좀 굶더라도 늦지 않는 시간으로 시간 맞춰서 나올 걸 혹은 아니 좀 늦더라도 그래 끼니를 채우고 나올 걸 뭐 이러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수선이 생기고 또 나왔는데 지갑을 놓고 왔어. 이제 내일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.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3월 학평에서 결국 우리가 앞으로 준비할 이 학습 방향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루트 화살표 촉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이 3월 학평은요 난이도가 높다 낮다 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. 스스로의 상대적 평가가 아니고 스스로의 절대적인 평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랍니다. 그래서 총평은 짧고 굵게 그리고 해설은 진중하면서 심플하게 진행을 해드리는데 일단 이런 문항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안에 진행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문항지입니다. 이게 뭐 6평 이 평가원 모르고서는 아니더라도 손색 없답니다. 자 문항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 5번과 17번 자 이것은 실험과정의 문항이죠. 이것이 은근 시간자가 잡아먹는 귓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 실험과정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문항에서 빅사이즈 문항이긴 하지만 올바른 사고 행동 영역을 어떻게 잘 지배해 놓을 것이냐.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실험과정 문항은요 누가 뭐래도 개념 문항이랍니다. 뭐 문제 속에서 뭘 답을 찾아내고 아니 아니 그거 이전에 그 주제의 키워드가 나오면 바로 개념을 떠올려 놓고 그리고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맞춰나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실험과정 문항 같은 경우는요 사고가 즉 뇌작동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가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 아주 훌륭합니다. 손색없습니다. 5번은 우리 파동의 굴절 파동의 전파와 굴절 라는 얘기죠. 제가 얘기했잖아 부인은 애플함다 얘기할 때 통제변인이 무엇이고 조작변인이 무엇이고 그 결과치의 종속변인이 무엇인지 이게 명확하고 뚜렷하게 나온다는 것은 개념을 중무장해 놓은 상태에서 가능한 것입니다. 또한 17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. 여기서 핵심 주제는 바로 뭐냐면 탄성포텐 에너지 최대값이 정해져 있다. 이 상황부터 출발하는 것이죠. 이게 바로 개념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이제 6번이라든가 6번 문항은 연력학 문항이었죠. 그리고 13번은요 전자기도고요. 그리고 18번은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자 이 연력학, 연력학과 열기관 여러분들 제가 열기관 하면 바로 뭐부터 준비를 하는 거라고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부터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법칙까지 연결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열효율을 구하고 하는 이게 먼저가 아니고 연력학 1법칙 즉 에너지 보존이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부분이죠. 또 18번의 특수상 같은 경우는요. 특수상대성 이론은 상대적 움직이는 시간은 나의 시간에 비해 느리게 오른다. 뭐 이런 것들 또 상대적 움직이는 공간 길이는 관측할 때 수축이 된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. 맞는데 이거는 결론적인 딱 간단한 문장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 결론적인 상황이 되기 위한 과정이 충만해야 돼요. 즉 특상의 주인공은 제가 뭐라 했었어요. 빛입니다. 특상의 주인공은 빛이에요. 그래서 그림이라고 했었죠. 그림을 직접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빛의 이동이 이 문항의 핵심인 겁니다. 지금의 이 특상에 대한 우리가 가야 될 부분에서 아주 잘 보여준 것이 바로 18번이랍니다. 빛의 이동이에요. 그래서 보통 이 연력학과 열기관 특상 같은 경우는 이 핵심에 대한 부재가 좀 심합니다. 정작 중요한 그 줄기의 뼈대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번 3월에서 잘 우리가 한번 캐치를 해내는 겁니다.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는 전자기동 문제인데 특히 디귿 같은 경우에 뭐야 까딱 이런 경우 좀 있었을 겁니다. 이게 이제 어떻게 구살색으로 잘 맞춰가지고 다음 문제 넘어갔지만 이미 뇌가 귀찮아집니다. 뇌가 귀찮아지면 그 여파는 다음 문항까지 계속 누적이 된답니다. 즉 디귿번은 자기선속의 양 즉 정의라고 했었죠. 자속밀도 자기잔색이라는 자속밀도에 그 면적 곱했을 때 그 값이 바로 산소계산이 아니었죠. 바로 자기선속의 양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. 겉모습은 전자유도로 시작했지만 디귿번은 바로 자기선속의 양 이걸 얘기한 것이죠. 그래서 이런 핵심의 부재 우리 이걸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 이 9번 같은 경우 9번이 운동량 보존이 포함되는 충돌 상황이죠. 그리고 15번이요. 어? 기. 기. 기에 대한 설정 변화죠. 에프콜에 매일한 운동법칙에서 기. 무엇보다 기가 우선 돼야 돼. 그 다음 16번은 좀 이번에는 약하게 나왔지만 이 자기장에 대한 중첩. 그리고 19번은 전기력인데 특히 이제 이 사물학평이 참 요소요소 좋은 그런 교훈을 많이 심어 놓은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치러졌던 바로 작년에 치러졌던 수능 문항에서 그 전기력에 관한 상관관계 제가 그림에서 가나 상관관계 말씀드렸죠. 바로 대칭이라는 걸 이용해 나가는 것이죠.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. 사실은. 자 이런 기출에 대한 그러한 경향도 잘 담아놨고요. 상관관계라는 거죠. 그리고 20번 이거 제가 얘기했죠. 이 역학에너지 탄성포텐 포함된 역학에너지 얘기할 때 이거 언박싱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이라고요. 마찰에 관한 역학에너지의 손실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준비되어야 된다. 그래서 이 문항들은 3월에 맞게끔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 그 문항의 복합 설정 또 물어보는 것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킬러 시한폭탄이라고요. 킬러 시한폭탄. 그래서 이것은 6평이 난다면 다는 아니겠지만 이 중에 한 5개 중에 3개 4개 정도는 지금 이 상황에 한 1.5배의 난이도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. 자 그렇게 제가 예상을 드립니다. 그리고 최근에 올해 수능은 킬러 문항을 많이 만들지 않겠다.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상에 나왔었죠. 그렇게 발표가 돼서. 자 그런데 절대 믿지 마십시오.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. 물리학만큼은 절대 믿지 마세요. 이 물리학은 출제를 할 때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물리학이라는 자체에 대한 선입견도 강하고 또 학습에 대한 그런 좀 어려움도 많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쉽게 내야지.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어렵게 나왔어. 그럼 좀 쉽게 내야지. 팍 쉽게 나오고요. 좀 어렵게 내야지. 팍 어렵게 나옵니다. 절대 킬러 문항 없을 거야. 이런 것은 물리학에서는 절대 여러분들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마시고 또 그러면 안 됩니다. 어려워야 합니다. 여러분 괴롭히라고 그러는 게 아니랍니다. 그래야 변별도 갖춰지고 공부한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죠. 공부는 강하게 준비하셔야지. 난이도를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. 자 그리고요. 특히 3단원 주의하십시오. 3월에 맞게끔 아직 이제 후반부에 교과 후반부에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를 보통 3월에서는 감안이 돼서 3단원은 그래도 뭐 킬러 문항을 아니더라도 까딱까딱 한다거나 아니면 시간 잡아먹는 귓이 된다든가 뭐 산수계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이거 뭐지 뭐지 뭐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자 그런 상황들이 진행될 수 있는데 3단원 같은 경우 이번에 쉽게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. 3단원 주의하셔야 되고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.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항별로 중요한 문항들을 설명은 들었지만 벗드 정작 중요한 것은요 기반이 약하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. 소위 개념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것 전자기파라든가 에너지 띠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전기전도대에 관한 거라든가 에너지 양자화라든가 이런 개념 문항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에서 너무 이쪽에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들 절대 이거 쉽다라고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. 할 때 잡아놓고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몰고사 진행하면서 수선하고 가다듬고 갈고 닫고 조이는 것이 우리 1년의 수능 준비 과정이랍니다. 자 그래서 바로 선생님이 이제 해설 강의 해드리는데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들은 좀 짧게 진행하면서 또 중요한 내용들은 아주 진중하고 심플하게 진행하겠습니다. 그럼 해설 진행합니다. 1번부터 갈게요. 고!